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전덕후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요즘 60대 여성분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우리 천만전자 채널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60대 여성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천만도 많이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요 천만을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60대 여성분들의 히어로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교시에도 우리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한번 사연을 소개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요? 큰일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더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 누님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요 하여튼 우리 한번 열심히 핏담 흘려가지고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1위, 한때 세계 2위였어요 누가? 일본이, 일본 반도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한방에 훅 갔어 얘들이 결국은 안일한 거죠 한때 일본이 반도체의 1980년도에 진짜 잘 나갔습니다 전세계 80%를 장악할 정도로 진짜 일본이 엄청난 상승력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방에 갔을까요? 진짜 특히 이 시대 때 이 시대 때 젊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참 1980년도는 일본이 거의 전성기였죠? 지금은 아니라는 것 일단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 한 주에 지난 한 주에 보니까 미국의 랜드플레이션 업체 있잖아요 웨스턴 디지털, 웬디라는 데 보통 여기에 일본 키옥시아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어 막 뜨겁게 달아올랐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한 200억 달러 정도 200억 달러 정도의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그 보도 이후에 웨스턴 디지털은 이날 장중 한때 15%나 급등을 해요 15% 말이 15% 작은 게 아니죠 조가가 27일 종가는 발표 직전인 24일 60.76달러 했는데 하여튼 2.48달러 올라가지고 63.24달러를 기록했다 그렇게 하네요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웨스턴 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로 인해서 생길 시장의 지각변동에 특히 주목을 합니다 각각 2, 3위죠 2위가 키옥시아하고 3위가 웨스턴 디지털 웬디인데 그 합병시에 합계 전유율이 한 32.6%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디는 또 33.3이라 하는데 다 달라 약간 통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또 32.6%라고 하네요 지금 삼성이 33.4%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바짝 추격하는 거예요 바짝 추격한다 하지만 그 반도체 업계에 오래 몸 담았던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웨스턴 디지가 키옥시아 인수 추진을 두고요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전세계 부동의 1위였어요 현재는 매출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은 한 9위의 키옥시아가 유일한데 키옥시아가 웬디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10대 반도체 기업의 일본 업체는 단 한 곳도 남지 않는다 이제 사라지는 거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일본의 반도체 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그런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 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그 하락이 돼서 하락이 돼서 일본의 졸악이다 졸악 졸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의 그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정도에 한 50.3%까지 했는가 봐요 이때 미국이 한 36.8% 하더라고요 미국은 일단 한 50.3%를 정점으로 해서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제 막 세퇴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퇴 시작해서 2019년에는 한 10% 정도까지 이제 추락을 한다 쭉 빠지는 겁니다 실제 뭐 히타치 도시바, NEC, 후지츠, 위찌비씨 막 이런 없지 않아요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1980년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한 80%를 차지를 해요 얘들이 아직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1위 국가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인텔이 전세계 처음으로 1971년에 음? 1972년에 디렘을 발명해요 디렘 디렘을 발명하면서 시장 주도권은 미국의 이제 손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반도체 세계에 올라설 수 있게 한 그 일등공신이 결국 대형 컴퓨터였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서버용 대형 컴퓨터가 요구하는 그 고성능 디렘을 생산하면서 세계 시장을 재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전성기도 오래 가지 못해요 1990년대에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가 들어와요 PC가 디렘의 주된 소비처가 대형인 컴퓨터에서 PC로 이동하죠 근데 PC 업체들은 그 접이용과 소용화 두 가지를 반도체 업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기업이 아닌 개인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정 혹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크기도 이전보다 대폭 줄여야죠 삼전이 그 틈을 파고 드는 거야 삼성전자가 디렘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은 순식간에 제쳐요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 연구원 출신이 있는데 그 자신 그 사람이 쓴 뭐 있어요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은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세계 시장의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디렘 생산시장을 한국 등에 내주고 몰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디렘 생산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가격과 생산량 그쪽에서 밀리는 거야 한국한테 한국에 밀리는 거죠 실제 삼성전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그 유럽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국제 분업체계를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장비와 부품의 자국내 생산을 고집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비교적 가격이 낮고요 고품질을 낼 수 있는 장비와 부품을 아주 적절하게 이제 공수해 옵니다 일단은 그 또 삼성전자가 입지도 불안... 지금은 이제 뭐 입지도 불안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이 이제 공세가 이제 거세져요 지금 엄청 거세입니다 대만 TSMC가 있죠 대만 TSMC는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설비를 이제 깔았고요 내년 양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고 또 인텔도 24년에 2나노 공정 돌입을 예고하고 낸드플래시에서는 마이크론이 또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고 물론 삼성 또한 잠자코 있기는 하는 게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경영에 사실상 복귀한 뒤에 다시 투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2023년까지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한 240조 정도 신규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1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4나노 이하 D램하고 200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등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전에 얘기를 했지만 GA죠 게이트 홀어라운드 등 3나노 이하의 그런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 해가지고 대만 TSMC를 한번 따라잡겠다 격차를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적인 그런 설비 투자가 과거에 또 반도체 업체들의 치킨게임 재현이 아니냐 그런 우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 지난 2008년에 2008년이에요 2008년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일본의 또 LP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 림피니언 등 그때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를 벌이다가 공급 과잉을 맞아요 공급 과잉 이때 과잉을 만든다 그래서 DN 가격이 떨어져 막 쫙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면 수익성이 약하다 겠죠 결국 2009년에 독일 반도체 기업 키몬다 키몬다가 이제는 후가죠 또 일본의 또 LP다 또 완전 파산하죠 결국은 이제는 몰락일을 갖는 겁니다 생존한 기업이 결국 누구냐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 등 한 대여섯 개 정도 대형 기업이 남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투자 경제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 또한 언제든지 반도체 치킨게임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라 그런 거죠 일각에서도 각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에 지켜시켜 생각하는 만큼 또 삼성과 또 한국 정부의 그 협력 관계도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반도체 불기를 선언했던 중국이죠 중국 뿐 아니라 뭐 일본과 대만 또 EU 여기서도 세제 혜택하고 인재 양성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내놓고 있구요 일단 또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쇄를 추진하는 것도 결국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과 업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또 우려합니다 또 이러면 더 특혜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중적인 세제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정부도 문제예요 정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사업이면 어떻게 쓰든지 키워야겠죠 그리고 삼성도 안주하면 안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반도체 8권 경쟁에서 절대로 쓰러지면 안되겠죠 지면 안되겠죠 무조건 이기야 합니다 이기야 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점들을 기억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사진이 그거예요 2012년이죠 2월에 일본의 그 엘피다 엘피다 업체죠 반도체 엘피다의 메모리에 그 사카모토 이키오 사장이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파산의 모습은 이렇게 참 비불한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 잘 해가지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삼교시 때 뵈요